몇 번에 와요? 와 되게 무섭다 둘러쌌어 영평은 여기서 항상 빠져나오시던 분이야 2002년에 1대1 해 이게 1대1 비겁하다 1대1 해 1대1 어때? 1대1 1대1야 비겁하잖아 김종민 1대1 김종민 1대1 오케이 김종민 1대1 김종민 1대1 오케이 왜 가보야? 왜 그래 자 유서로 1대1 유서로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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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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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이겨 이러면 오 안전하게 아자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오케이 좋아 오 이영표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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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영표. 야, 이영표. 와, 잘 싸웠다. 아쉽게. 가만있어봐. 영표 형님 데리고 올까? 안 돼요.